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께 꼭 필요한 육아 지침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들으시는 분 중에 따님이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키우거나 또 아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권해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제 채널을 우리 육아에 힘든 부모님이 들으신다면 이 책으로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리고요. 프로로그 낭독하고 그리고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가 김진미님은요? 저자는 커피브레이크 페어런팅이라는 부모 교육을 통해 매주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엄마들을 만난다. 멘토링식 교육을 통해 육아 전문가로, 상담가로 그들의 육아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저자는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졸업, 주부생활과 민주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안산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재직하던 중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현지 상담센터인 패밀리 세이버 센터 실장으로 상담과 부모 교육을 진행했고, 한국에 돌아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에서 부모 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빅픽처 가족연구소 대표로 가족의 소통과 관계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육아잡지인 베이비앤의 가족소통 전문가의 상담실 속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문가 칼럼을 여성소비자신문의 부모 교육 칼럼을 연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작가 김진미님을 소개해드렸고요. 프로로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프로로그 엄마는 즐겁고 아이는 행복한 양육의 비결 선생님, 저 여기 오는데 무서웠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히로빈이 길에서 째려보는 거예요. 저를 따라올까 봐 땀나게 뛰어왔어요. 히로빈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가상으로 존재한다. 히로빈 괴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상담실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 승혁이는 게임에 몰입되어 있다. 미술 치료 과정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히로빈이다. 그의 대화 속 소재도 오직 히로빈이다. 결국 히로빈은 승혁이의 현실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가상의 세계와 현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히로빈은 게임 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걔가 어떻게 너를 따라와? 실제로도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승혁이의 상태에 대해 엄마와 상의했다. 엄마는 충격으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승혁이 엄마는 남편과 이혼을 했다. 혼자 몸으로 아이를 책임져야 했다.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지만 정작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 아이는 엄마 없는 외로운 시간을 게임에 방치된 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엄지손가락이 퉁퉁 부어오른 세 살 연준이가 엄마와 함께 상담실에 왔다. 연준이는 손가락을 집착적으로 빠는 습관이 있다. 심심할 때도, 화가 날 때도, TV를 볼 때도, 잠을 잘 때도 틈만 나면 손가락을 심하게 빤다. 손가락에 고추장도 된장도 쓴 약도 발라보았다. 양말도 감아놓고 손을 몸에 묶어놓기도 했다. 소용없었다. 엄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손가락을 빠는 연준이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연준이에 대한 걱정으로 엄마는 신경성 소화 불량에 걸려있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집단 상담을 의뢰받아 간 적이 있다. 학교에서 집단 상담을 의뢰한 이유는 몇 명의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 때문이었다. 그 중에 한 명, 정욱이는 대표적인 문제아였다. 같은 반 여자아이를 폭행했고, 선생님의 지시에 욕으로 맞섰고, 교감 선생님을 밀어넘어뜨리는 사건을 저질렀다. 결국 담임 선생님은 휴직계를 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정욱이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욱이 엄마는 아이가 수업하는 내내 교실 앞 복도에 서 있었다.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이었다. 학교의 요청으로 정욱이 엄마를 상담하게 되었다. 엄마는 무척이나 지쳐 보였다. 이미 선생님들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온갖 지시와 시달림을 받아온 탓이리라. 상담사를 향한 경계의 눈빛이 역력했다. 그러나 힘든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자, 그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한참이나 서럽게 울더니 입을 열었다. 정욱이가 집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저랑 있을 때는 말도 잘 들어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엄마는 괴롭고 아이는 외로운 이유 모든 엄마들은 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최고로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나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와 다르게 자란다. 엄마는 괴롭다.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아이가 게임에 중독된 탓으로 집착적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학교에서 거부당해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좌절한다. 장차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아이가 잘못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엄마는 괴롭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를 빚어내니 괴롭다. 엄마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괴롭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으로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방법도 모르고 상황은 나빠져만 간다. 아이들은 어떤가?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 때를 쓰고 엄마를 골탕 먹이려고 고집을 부리는 걸까? 엄마의 화를 도둑기 위해 반항을 하고 방문을 잠그고 집을 나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외롭다.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서 외롭다. 엄마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방황을 한다. 아이들의 반항은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절규인 것이다. 외로운 아이들은 비협조적이 된다. 불행하다. 문제를 일으킬 행동을 하기 쉽다.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다. 엄마는 즐겁고 아이는 행복해야 한다. 엄마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아이는 따뜻해야 한다. 엄마의 사랑은 왜 빗나가고 있는 것일까? 평생을 노력하며 헌신했건만 왜 아이의 마음은 허전하고 엄마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탓이다. 아이의 마음에 가서 닿는 사랑은 바로 아이들이 느끼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의 방법 말고 아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 책에 그 방법들이 실려 있다. 부모 교육에 참여한 엄마들이 배우고 실습하여 변화된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다. 그들의 괴로움이 담겨 있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이 책이 괴로운 육아에서 벗어나 즐거운 육아로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엄마의 고통과 아이의 외로움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부모라면 치유의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부모의 작은 변화가 아이의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은 모습으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이제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하는 부모들에게 관심을 쏟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언제나 한결같은 지지로 나의 길을 응원하는 남편. 낯선 땅에서 외로움을 이기고 멋지게 성장해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특별한 사랑과 감사를 말하고 싶다. 1장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후회하는 엄마 잠잘 때만 예쁜 우리 아이 밤에 자는 아이 얼굴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미안해서요. 낮에 소리 지르고 구박한 거 생각하면 후회도 되고요. 난 왜 이렇게 좋은 엄마가 못되는지 한심한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거죠. 아이가 잠잘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부모 교육에 참여한 한 엄마의 고백에 모두들 크게 공감한다. 하루 종일 힘들게 한 아이 고집부리고 떼쓰고 사고쳐서 엄마를 화나게 했건만 잠자는 아이를 들여다보는 엄마는 도리어 미안하다. 엄마를 힘들게 한 아이가 밉기는커녕 천사처럼 예쁘기만 하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결심한다. 내일은 소리 지르지 않고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그러나 내일이 되어도 엄마들의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좋은 엄마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루 종일 엄마의 감정을 자극한다. 엄마의 결심은 쉽게 무너진다. 엄마는 저녁마다 자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힌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준 날이면 자책은 더 심하다. 어린 자녀뿐 아니다. 사춘기 자녀와 충돌이라도 하면 자괴감은 심하게 몰려온다. 아이에게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감정에 휩싸여 뱉어버린 말들을 주어담고 싶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쏟아버린 독설들은 후회를 넘어 수치심으로 다가온다. 수치심이란 나에게 결점이 있어서 사랑이나 소속감을 누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극심한 고통이다. 수치심 연구의 권위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다. 그렇다. 수치심은 존재에 깊은 상처를 준다. 내가 과연 엄마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에 이르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결국 양육 효능감을 떨어뜨린다. 우울증으로 상담실을 찾은 숙희 씨는 양육 효능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양육 효능감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잘 대처해간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본인이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양육 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양육 효능감은 곧 부모로서의 자신감이다. 양육 효능감이 높으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진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는 자기조절 능력이나 대인관계, 정서지능 등이 높아진다. 숙희 씨는 폭발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종종 아이에게 매를 댔다. 때리고 나면 곧 후회했고 아이에게 사과했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아이는 엄마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냉담하게 반응했다. 사춘기에 들어서자 아이는 엄마와의 대화를 피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졌다. 아이의 눈빛이 엄마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엄마는 발작하듯이 화를 냈고 뒤늦은 후회로 아이에게 사과하는 패턴이 이어졌다. 아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숙희 씨는 엄마 자격이 없는 자신을 자책했고 엄마로서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우울감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왜 결심하고도 실패하는 것일까? 왜 좋은 엄마가 되려고 다짐하건만 번번이 물거품이 되고 말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 이러한 고민에 사로잡혀 있다. 완전한 부모는 한 명도 없다.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나 혼자만 실패하고 나만 부모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다. 자신의 실수를 용납해야 한다. 지나친 후회와 자책감은 오히려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쓴다.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한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실패도 하는 것이다. 결심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다. 잘못된 방법을 고치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부모다.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그 결심이 결심으로 끝나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엄마의 사랑이 아이에게도 사랑으로 느껴져야 하는데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아이는 비난으로 듣는다. 미움으로 거절로 받는다. 결심만 하는 엄마가 되면 안 된다. 배우고 적용해야 한다.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 엄마도 성장해야 한다. 이제 시작하자. 결심이 결심으로 멈추지 않고 변화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배우고 행동을 시작하자. 한 번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서로의 갈등이 심해지자 상담실을 찾은 가족.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던 중 대학생 딸이 한 말이었다. 엄마는 심하게 충격을 받았다. 엄마가 했던 모든 비난과 잔소리는 딸을 사랑해서였다. 딸의 미래가 걱정되어 한 말들이었다. 그러나 딸은 한 번도 엄마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다. 20년을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했건만 시험의 결과는 0점. 엄마는 꼭 그런 심정이었다. 할 말을 잃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다. 엄마는 사랑을 줬는데 아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어찌 된 일일까? 부모의 사랑은 어째서 자녀의 마음에 가닿지 못했을까? 사실 모든 부모가 사랑을 준다. 문제는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가이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자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으며 부모가 하는 말이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너한테 관심 없는 남이면 이런 말도 안 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부모들은 사랑해서라고 한다. 부모의 말은 진심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 사랑의 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의 독설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냥 상처로 남을 뿐이다. 때로는 아이를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관역을 잘못 겨냥할 때가 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을 사랑할 때이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공부 잘하는 딸이 대견스러우셨을 것이다. 상을 받아오면 기뻐서 칭찬을 하셨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딸을 자랑했다. 당연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원리를 배웠다. 오랫동안 그 원리가 내 삶을 지배했다. 능력을 인정받을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반대로 일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왜 나는 잘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을까? 부모님의 행위, 두잉에 대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다. 행위에 대한 사랑에는 전제 조건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뭔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사랑이 떠나간다. 아이는 불안하다. 인정받기 위한 행동에 집착하게 된다. 공부를 잘할 때 칭찬하고 공부를 못할 때 꾸중하는 것. 그것은 행위를 사랑하는 것이다. 엄마의 말을 잘 들을 때 칭찬하고 고집부릴 때 혼을 내는 것.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행위를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는 행위가 아닌 존재, 비잉에 대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도 사랑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존재에 대한 사랑이다. 아이들은 끝도 없이 말썽을 부린다. 실수와 실패를 거듭한다. 그 과정에서 엄마들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받을만 하지 못하며 사랑을 받으려면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니 아이는 인정받는 행동을 하려고 애쓴다. 어떤 행동을 하고는 부모의 인정을 받는지 못 받는지 눈치를 살핀다. 허기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인정과 사랑을 얻으려고 구걸하게 된다. 아이에게 전달되는 사랑의 핵심은 존재와 행동을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조건적인 토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 어떤 행위도 한 사람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는 없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사람은 개선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체로 완벽하고 고유하다. 미국의 임상학자 토니 험프리스는 가족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해서 아이의 행동을 바로 잡아주고 싶거든 행동과 아이를 분리하여 말해야 한다. 숙제를 뒤로 미루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야.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도 엄마는 아들을 사랑해. 우리 딸은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런데 지금처럼 고집부릴 때는 엄마가 힘들어. 아이의 잘못된 행동과 관계없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한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에게 혼나고 있더라도 사랑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지는 않는다.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인간을 영어로 하면 Human Being이다. Human Doing이 아니다. 인간은 존재이고 사랑은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존재를 사랑할 때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한다.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다. 자신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이는 공부에 몰입할 수 있고 세상에 관심을 쏟게 된다.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꿈을 찾는 데 열중한다. 비로소 자신을 위해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모에게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던 대학생 딸은 엄마의 끊임없는 지적의 말들을 떠올렸다. 언니와 비교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딸에 대한 실망의 말들, 깔끔하지 못한 정리 습관, 부드럽지 않은 말투에 대한 지적의 말들만이 아이의 기억에 남아있다. 엄마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해서 말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충고의 말들이었다. 자녀를 사랑해서 한 말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엄마의 말은 모두 아이의 행동에 대한 평가였기에 부모의 사랑은 전달되지 못했다. 행동에 대한 지적, 행동에 대한 칭찬의 말이 아닌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의 말을 하라. 아이의 가방을 대신 틀어주는 부모의 심리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전철 안에 엄마와 딸이 나란히 서 있었다. 엄마는 한쪽 어깨에 자신의 가방을, 다른 한쪽에는 딸의 가방을 메고 있었다. 딸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창밖을 멀뚱히 바라봤다. 딸이 많이 지쳐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방을 두 개씩이나 맨 엄마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딸을 위해 가방을 대신 틀어주는 엄마는 좋은 엄마일까 나쁜 엄마일까. 유학 시절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살았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엄마와 아이들로 혼잡했다. 한동안 등교 풍경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혼자서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없었다. 거리가 멀어서 자동차로 데려다주는 경우 외에도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학교 앞까지 걸어갔다.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등교 모습을 지켜보니 특이한 점이 있었다. 부모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도 가방을 대신 들어주지는 않았다. 어린 학생들은 바퀴 달린 가방을 끌고 갔다. 큰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갔다. 부모들은 빈손임에도 아이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지 않았다. 그냥 아이 곁에서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다. 예전에 내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의 가방을 대신 든 채 등교 시간에 늦은 아이를 허겁지겁 잡아 끌었던 생각이 났다. 어디 내 경우뿐이었으랴. 한국에서는 흔히 목격할 수 있는 풍경이었다. 미국의 등교길에서 부모들은 아무도 대신 가방을 들어주지 않았다. 손을 맞잡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의 포폭을 맞춘 채 이야기를 나누며 걸을 뿐이었다. 아이와 걷는 모습에서 양육태도가 보인다. 처음에는 무심히 지켜보았다. 등교 풍경이 익숙해지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양육태도를 비교해 보게 되었다. 손을 잡는 것은 흔히 친밀감의 표현이다. 손을 잡음으로 부모와 아이는 연결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손을 잡으면 부모는 아이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방향과 속도에서 모두 부모의 의지대로 잡아 끌 수 있다.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 참견하는 부모, 주도성이 강한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는다. 반대로 손을 잡지 않으면 아이를 잡아 끌지 못한다. 빨리 걸으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아이의 생각과 판단을 인정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손을 잡지 않고 걸으려면 부모는 아이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 당연히 부모는 자신의 보폭을 버리고 아이의 속도대로 느리게 걸어야 한다. 어른의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를 비난하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떠밀게 되면 아이는 불안하고 당황한다. 위축된다. 점점 더 못하는 아이가 되고 만다. 부모가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걷는다는 것은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뜻이다. 아이를 기다려주겠다는 표시여 눈높이를 아이의 시각에 두겠다는 의지다. 곁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 자녀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손을 잡고 걷는 부모는 대부분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 부모가 아이 곁에 딱 붙어 있다. 아이의 모든 일상에 부모가 개입한다. 그러다 보니 간섭이 심하다. 너무 친해서 오히려 아이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 너무 먼 거리에서 걷는 것도 좋지 않다. 무관심은 아이를 외롭게 한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돌보지 못하게 되면 아이는 혼자서 방황하게 된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이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아이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의 삶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존재여야 한다.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지 마라. 아이 곁에서 걷되 가방을 대신 들어주지 않는 모습은 나에게 무척 인상적이었다. 자녀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정서상 좀 매정하게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습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올바른 양육을 위해 부모가 갖춰야 할 태도 즉 경계와 제한이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삶을 미덕으로 여긴다.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은 당연시된다. 대학생이 되어도 군대를 가도 취업을 해도 부모는 자녀의 삶에 도움을 준다. 심지어 요즘은 결혼을 해도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자녀들이 많다. 이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독립된 개인으로 서지 못하고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심리적 만족감을 맛보기 어렵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일을 해주는 것은 자식의 모든 수고를 덜어주면서 자식의 손을 자르고 이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물론 자식의 입장에선 편할 수도 있지만 세상만사가 그러하듯 편안함은 대가를 요구한다. 하인즈 피터로우가 착한 딸 콤플렉스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경계와 제한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나약하게 한다.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자기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갈등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이겨낼 힘이 없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태도가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발달시킨다. 미국 초등학교의 등교 풍경에서 바라본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의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보자. 좋은 부모는 아이가 길을 갈 때 두렵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걸어준다. 부모 뜻대로 아이를 잡아 끓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걷는다. 보폭을 아이에게 맞추고 걷는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며 걷는다. 심리적 지지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아이가 힘들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 힘내라고 응원을 할 뿐이다. 아이를 지지하지만 행동에는 경계와 제한을 두는 것이다. 나쁜 부모는 반대의 모습이다. 부모의 계획대로 아이를 조종한다. 마음이 급하니 아이 손을 잡아 끈다. 목표가 있기에 아이의 속도에 맞춰줄 수가 없다. 아이와 한가로이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시간이 없다. 게다가 아이의 짐을 대신 들어준다. 힘든 일은 부모가 대신해 주고 아이는 부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무거운 가방을 들어야 하는 아이가 안쓰러워 대신 들어주기도 한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자녀를 나약하게 하는 경우이다.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 몸으로 희생하고 감정은 숨기는 잘못된 사랑법 한 엄마가 있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생선을 한 마리 사서 요리를 하면 가운데 토막을 자식에게 주고 자신은 머리와 꼬리만 먹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왜 머리와 꼬리만 먹느냐고 물었다. 엄마는 머리와 꼬리를 좋아해. 생선은 머리와 꼬리가 더 맛있는 거야. 성인이 된 아들은 엄마의 생일날을 맞아 생선을 한 박스 가져왔다. 박스 안에는 생선의 머리와 꼬리만 가득 담겨 있었다.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은 감동적이다. 그러나 아들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엄마는 몸으로 희생하며 자식을 사랑했지만 아들은 그 마음을 오해했다. 누구의 잘못일까?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아이가 그것을 느끼기만 한다면 비뚤어지고 잘못될 리 없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일은 쉽지 않다. 때때로 사랑을 미움이나 간섭으로 받아들이기조차 한다. 왜일까? 1차적으로 부모가 사랑의 전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다. 나의 어머니도 자식에게 희생적이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자식이었다. 학창시절 제복 공부의 두각을 나타낸 나에게는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다. 힘들어도 엄마가 도맡아 하셨다. 당연히 나는 살림살이를 깔끔하게 해내지 못했다. 결혼 후에도 엄마는 딸의 집을 청소해 주셨다. 가끔씩 방문하면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청소하느라 바빴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은 나에게 온전한 감동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늘 잔소리와 질책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살림의 서툰 딸을 가르치려는 의도였고 당신 방식의 사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질책과 잔소리 때문에 엄마의 사랑은 감사와 감동이 아닌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다. 부모의 사랑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랑이 저절로 전달되는 건 아니다. 전달되는 것은 감정이다.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감정인 것이다. 사랑의 감정은 말을 통해 전해지고 부모의 말을 통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녀는 사랑을 전달받는다. 아이 앞에서 자식 자랑하라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했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세뇌당해왔다. 그래서 예뻐하는 마음을 숨기고 표시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남의 집 아이는 칭찬하고 우리 아이는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깎아내리는 것을 예의로 여겼다. 영하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에 귀신이 시샘에서 아이를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우리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다. 귀한 자식을 오히려 천하게 대했다. 예쁘고 잘난 자식일수록 개똥이, 강아지, 못난이로 불렀다. 그래야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달라지고 있다. 남의 시선에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들 앞에서 내 아이를 자랑하는 것만은 자연스럽지 않다. 미국에서는 남에게 가족들을 소개할 때 다양한 수식어들을 사용한다. 이 아이는 나의 예쁜 딸 조이입니다. 이 아이는 나의 소중한 아들 데이빗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아이를 소개할 때도 이런 수식어를 쓴다. 사랑스런 아들, 다정한 딸, 아름다운 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소개를 받는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 때 아이는 얼마나 뿌듯하고 당당할까.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에 스스로가 자랑스러우리라. 그들은 평소에도 아이들을 부를 때 허니 혹은 스위티라고 한다. 일종의 별칭인데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질 이름들이다. 아이와 의견이 달라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허니 또는 스위티라고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소중한 아들아 라고 부른 부모의 마음은 한결 누그러질 것이다. 아이 역시 엄마의 훈계가 상처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집 문제야 큰놈입니다. 우리 막내 골칫덩어리 진수입니다. 이런 소개를 받는다고 해보자 부모에게는 겸손의 표현이겠지만 아이에게도 그 의도가 전해질까.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창피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수치심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다.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특히 어린 시절의 수치심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발전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저절로 전달되진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전해질 수도 있다. 자식 사랑 몸으로 희생하지 말고 감정으로 표현하라. 우리의 부모 세대에게 자식 사랑은 행위였다. 감정이 아니었다.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자녀를 뒷바라지 않은 희생이 내가 먹고 싶어도 참고 자식 입에 맛있는 음식 넣어주는 헌신이 사랑의 행위였다. 그러나 그런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정이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부모.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주면서 정작 사랑의 감정은 숨겼다. 남 앞에서는 더 엄격하게 대했다. 습관이 되어버릴까 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더 잘하라고 날마다 혼냈다. 이런 사랑은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사랑의 감정을 속으로 감췄기에 아이는 사랑받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유학 시절 미국인 동료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학비를 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들은 몹시 놀랐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해 학비를 벌어가면서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했다. 자기들도 한국 부모를 갖고 싶다고 말해 웃었던 기억이 난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끝까지 뒷바라지해 주는 것이 우리에겐 미덕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사랑의 행위와 더불어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건강치 못한 사랑이 된다. 중년의 한국 엄마들에게 유독 많이 나타나는 심리현상이 있다. 빈둥치 중후군 자녀가 성장해 부모 곁을 떠날 때 찾아오는 허전함과 우울감에서 비롯된다.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정신분석학자 융에 의하면 사람들은 40세를 전후로 이전에 가치를 두었던 삶의 목표와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년기 위기를 맞는다.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가는 시점과 폐경기 중년 여성의 호르몬 감소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인 셈이다. 입시가 끝나고 나면 빈둥치 중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엄마들이 많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온갖 희생을 다한 뒤 겪는 심리적 허전함 때문이다. 이러한 허전함이 유독 심각한 경우가 있다. 행위적인 사랑에 몰두하고 감정적인 사랑을 나누지 못했을 때이다. 사랑에 감정이 전달되지 못했기에 자녀가 떠나고 나면 엄마는 쓸쓸함과 외로움에 빠져들게 된다. 건강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리적 단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감정적인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엄마의 희생은 자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헌신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멈추자.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사랑은 쓸쓸한 사랑이 된다. 자녀가 알지 못한다. 사랑은 감정이다. 자녀 사랑도 이와 같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소중하다고 말로, 감정으로, 눈빛으로 표현해야 한다. 물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은 감동적이다. 그러나 감정으로 표현되는 사랑은 더 중요하다. 그동안 사랑의 행동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자. 네, 이렇게 1장에서 앞부분을 낭독해 드렸고요. 2장에서 또 몇 가지를 낭독해 드려볼게요. 2장 엄마는 결심하지만 아이는 비웃는다. 부부의 파워게임으로 아이가 병들어간다. 결혼을 하면 저녁마다 남편과 알콩달콩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줄 알았다. 연애 시절 남편은 매일 저녁 찾아왔다. 나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온 몸으로 공감하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너무 바빴다. 자정을 넘긴 시각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실망스러웠고 외로웠다. 다툼이 생겼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주도권을 잡으려 일부러 늦게 들어왔던 것이다. 직장에서 결혼한 동료들이 평탄한 결혼생활의 비법이랍시고 남편에게 전수한 것이었다. 신혼 초에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가 중요하고 처음에 기를 잘 들여야 결혼생활이 편하다고 충고했단다.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 부부가 되는 순간 서로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파워게임이 시작된다. 결혼과 동시에 서로 자신의 영역을 설정한다. 남편은 주로 경제적인 부분을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맡게 된다. 물론 역할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해 들어온다. 집이 왜 이렇게 정신없어? 퇴근한 남편이 던진 한마디에 아내가 발끈한다. 집안일이라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아내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도 하루 종일 바빴거든. 나는 뭐 빈둥거리고 놀았는 줄 알아? 이렇게 대응하는 남편과 아내는 대친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쌍방의 힘이 비슷해서 누가 권력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지를 놓고 날카롭게 맞선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찼다. 일상의 사소한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 가정에서의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파워 게임이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한 사람이 모든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다른 한쪽은 복종하는 형태다. 종속적 관계이다. 이런 가정은 권력을 두고 다투지는 않는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인다. 그러나 복종을 강요당하는 쪽은 불만이 안으로 쌓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행복하지 않다.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 중 이러한 종속적 관계가 많다. 부부의 권력 다툼은 가족 환경을 긴장시킨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흔든다. 언제 촉발될지 모르는 부모의 팽팽한 신경전은 아이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잦은 다툼으로 아이들은 불안하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편에 서려고 눈치를 살핀다. 가족 치료사 제이 헤일리는 가족 관계의 모든 어려움은 권력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이 권력을 과대하게 갖게 되면 상대는 우울증, 과음, 지나친 잔소리, 폭력, 공포증 등을 나타낸다고 했다. 상담실에서 만난 기은 씨 엄마가 계모가 아닐까 평생 의심을 해왔단다. 아빠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종종 집을 나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곤 했다. 그럴 때면 꼭 기은 씨에게만 선물을 사다 줄 정도로 형제 중에 유독 예뻐했다. 아빠의 사랑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엄마의 싸늘한 눈초리와 조롱 섞인 말투 언니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빠가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없을 때 남의 집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가족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썼다. 성인이 된 지금도 기은 씨는 그때의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늘 등 뒤에서 엄마의 욕설과 비난이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학대하며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빠는 기은 씨를 사랑했지만 무능력했다. 기은 씨를 보호해 줄 만한 권력이 없었다. 어쩌다 집에 들어와 딸에게 잘해 주었지만 그게 오히려 딸을 곤란하게 했다. 다른 가족들에게 미움받는 원인이 되었다. 아빠가 없는 시간은 물론 아빠가 있을 때도 집안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엄마라는 사실을 기은 씨는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빠의 사랑이 좋으면서 불안했던 것이다. 엄마의 생각을 바꿔야 아이가 바로 선다. 아침부터 소리 질러서 아이 학교 보내놓고 나면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금세 후회하면서도 순간순간 감정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부모 교육에 모인 엄마들의 한숨 섞인 자책들이 이어진다.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감한다. 맞아 맞아 나도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올라오는데 어떻게 자제를 하느냐고요. 엄마들은 비슷비슷한 코백에 잠시 위안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무겁다. 후회해도 또 실수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어째서 이런 일이 번번이 반복될까.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할 수는 없을까. 참 어렵다. 언제 어떤 감정이 올라와 폭발하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분노 감정을 조절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심호 파기 갈등의 순간을 잠시 피하기 분노의 초기 신호 발견하기 등등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순간적인 폭발을 막아줄 뿐 근본적인 분노 감정을 다스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분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책 속에 해답이 나와있네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엄마는 괴롭고 아이는 외롭다. 산지 출판사 김진미 작가님의 글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육아를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소리로 듣는 책방에서 소개해 드린 당신을 위한 육아 지침서 엄마는 괴롭고 아이는 외롭다. 였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